이렇게 아 밥 이렇게 세 개 저기 베란다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잠깐만 꺼내줘 안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이거 장판이나 도배는 새로 해 주실 건가요? 월세가 들어오면 비용을 줄 거고 비용은 월세 한 달 거고 50만 원 월세이면 월세 한 달째 정도를 지원해 줄 거니 하나 그거죠? 도배 장판 새로 해야 될 거 같아요 3m 50에 3m 50에 3m 30 큰 쌍이 이러네 네 여기서 사진 한번 찾을게요 거기서 다 찍어서 저기 직방에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직방은 안 하고 유튜브라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사진 말고 고맙습니다 약 12시 그 부분은 계획자가 고맙습니다 부분은 이제 고맙습니다 2m 50 분륭 재생목록 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